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아 볼건요 갈대숲이 있고 이쪽 이쪽으로 가면 돌멩이가 있는 이 장소 물고기가 있을 것 같은 이 장소로 나왔는데요 저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뜨거웠어 뭐야 뭐야? 우와 탱가리랑 탱가리랑 이거 뭐야? 꺽지 1타 4피? 와 꺽지 시작이 좋다 시작이 좋아요 똥고기 그리고 꺽지 툰가리 두 마리 시작이 좋습니다 됐어 이게 뭐야? 알개구리 뭐야? 알개구리 알개구리 이야 너무 반갑다 알개구리가 있어요 알개구리 이야 여기 생태가 엄청 깨끗한가봐요 자 잠자로 누굴 깨워놨네 그러니까 알개구리입니다 알개구리 알개구리에요 어 다리 살려줄게요 어 알개구리에 다리 살려줘야지 잘가요 봄에 만나요 백몬 swinging 사 view 초기 넣으신ür 손 апen 보면 돼야 야 야 이야 야 어 어 어 어 야 이거 뭐 이렇게 뭐기가 많아 여기 뭐야? 물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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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 하나 뒤졌는데 이만큼 있어 이만큼 와 대박이야 일곱수에 사는 물고기들만 다 있어 야 대박이에요 오 크다 돌멩이 여기 나왔다 나왔다 밑으로 나빠지네 이런 와 뭐야 물고기 망가 밖으로 다 나가는 것 같아 밖으로 다 도망갔어요 와 퉁갈이 9마리 와 엄청 쌩쌩해요 와 대박이야 밑으로 엄청 많이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밑으로 3,4마리가 빠져나왔어 자 퉁갈이 퉁갈이 짜잔 여기 돌 보이죠 여기 돌 지금 여기도 엄청 커요 그리고 이거봐 바람 엄청 많이 불어요 진짜 나 너무 추워 그래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돌이야 여기 돌 너머 바람 엄청 많이 빠져나왔어요 오 오 이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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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고기야? 똥고기 같진 않아? 오 이거 봐요! 신기한 물고기가 잡혔어! 엄청 커! 여드리랬지? 오 이거 봐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물고기가! 이거 이거 얘 얘 얘 얘 똥고기하고 달라 똥고기 큰 놈인가? 아 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고기를 넣어야죠 물고기를 넣어야지 물고기를 넣어야지 어, 똥꼬기 한 마리 어, 여러분들 똥꼬기 한 마리 나만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뭐야! 족대를 한 마리 들어갔어 뭐야! 다 어디갔어! 족대를 한 마리 들어갔어 뭐야! 뭐야! 옆으로 다 빠져나갔어! 여러분들 거짓말 안치고 옆으로 한 12마리 정도 빠져나갔어요 진짜 근데 얘 한 마리 들어와 있어 야! 어떻게 12마리 이렇게 빠지냐? 어, 뭐야! 꺽지가 있어? 어 너무 쉽게 들려가지고 안 잡히진 않아 여러분들 꺽지 한 마리입니다! 꺽지 한 마리! 꺽지! 오오오오오! 넣어줄게요! 여기 물고기가 엄청 빨라요 진짜 물이 흐르는 곳이라서 그런가봐요 저거! 뭐 있어요? 오우, 시리가 두 마리 뭐야! 시리가 두 마리 들어갔다고?! 달록 달록 달록했는데 ㅋㅋㅋㅋㅋ 돌고기? 아 돌고기인데 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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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떨어졌어요 돌고기 오오오오 돌고기 돌고기 나갔어요? 안보여요 오! 갈개니! 갈개니 한머리 짜잔 어 타이야 어 뭐야 자쪽으로 다듬어가네 자 오 통갈이 여러분들 투갈이 잡혔어요 통갈이 새끼 새끼퉁갈이 갈개니입니다 갈개니 오 오 왜 아 좀 많이네 아유 많이 많았었는데 아 그래요? 여기 피라미랑 돌고기입니다 피라미랑 돌고기 너무 많다 갈개니 한 마리 어 갈 наша 갈개니 한 마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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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인데? 근데 여기서 많이 잡혔어 뭐야? 도망가서 엄청 큰 꼭지가 도망가서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족대에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 이거 보세요. 엄청 많아요 여기는 똥고기가 똥고기인데 이거 엄청 큰데? 똥고기 같아요 와 엄청 커 와 진짜 커 오! 인생 역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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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개구리다 오 개구리에요 개구리 물에 살려줄게요 조심히가 근데 수컷개구리다 수컷개구리 오 이거 뭐야 조심히가 고기 하나 들어갔다 드릴까 네 돌고기 똥고기 똥고기 갈견인가? 갈견이네 갈견네 똥고기랑 갈견이 짜잔 여기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고기가 막 창 들어갔어 이게 뭐야 얘네들 한 곳에 다 있었어 와우 예를 들어서 시간에 거기 다 모여 있었냐 이래도요 한상에 하다가 한걸에 다 잡혔어요 다 잡힌 양으로 도망갔고 도망간 애들도 엄청 많아요 어 뭐야 똥고기 여기 저거기가 여기 많네 그러게요 여기 유독 저러기가 많아 잘 보세요 아니 아니 아까 여기 저거기 다 돌고 여러분들 돌고기 한 마리 잡혔어요 돌고기 대왕돌맹이입니다 대왕돌맹이 갑니다 악법해 봐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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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전문가로 오네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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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이고 기름종개가 잡혔어요 기름종개 잡혔어요 기름종개 잡혔어요 일곱생에만 산다네 기름종개 아주 기해요 아아 안돼 아파 여러분들 기름종개를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떨어뜨렸어요 돌고기 등이 한 마리 돌고기 등이 돌고기 등이 돌고기 등이 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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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돌되네 여러분들 여기에는 진짜 이런거 엄청 많아요 똥고기처럼 보이는거 똥고기 엄청 커요 우와! 야! 이거봐요! 뭐야! 갈견이네 갈견이 갈견이랑 똥고기에요 이거 봐요 오! 돌고기! 여러분들 돌고기입니다 돌고기 돌고기 잡았어요 와! 꼭지 봐! 여러분들! 꼭지 잡았습니다 꼭지 야! 이거봐요! 꼭지 오! 너무 큰데? 야! 이거! 여기는 이런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 와! 이거봐요! 다른 데는 엄청 작은데 여기 있는 애들은 엄청 커요 이거 봐! 야! 이거 보세요! 엄청 커 엄청 통통해! 와! 이거 보여! 이렇게 생겼어 야! 돌멩이가 납작한게 아주 예술입니다 저 녀석 근데 꼭 예술이라고 말할 때 물고기가 잘 안 잡히더라 맞아! 세게 흔들어갔어 아! 이거 잘 온다 아! 이거 잘 온다 같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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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biz 야! incredible! 여러분들 대박이야 아아! 대박! 난 너무 힘든데 대박이야 가요브? 이거 봐! 없는게 없어 지금 한번도 대박돌 돌입니다 여기 납작한 돌이 있어요 우리 개구리가 있어 우리 개구리 친구에요 개구리 친구 여기 오세요 잘가요 야 갈견이 갈견이 엄청 큰데 손바닥만한데 엄청 커 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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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내발네 여기 왜 그래 잡혔어 좀 잡히게 꺽지 새끼랑 갈견이 그러니까 여기 갈견이 엄청 많다 갈견이랑 꺽지 희정이래 희정이래 가자 희정이래 가자 안돼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발견이 발견이 친구예요 발견이 얘는 엄청 큰 애고 보냈거든 엄청 크게 잡혔어요 엄청 크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손바닥만 하냐 오오 오오 오오오 피라미 여러분들 대형 피라미예요 대형 피라미입니다 오오오 엄청 큰 피라미야 엄청 큰 피라미야 여러분들 와 대박 손바닥만 피라미야 와 와 대박 자 오늘도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요 저기 밑에서부터 잡고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오늘 물고기 대박 많이 잡았고요 신기한 물고기도 많이 봤고 7세에서만 사는 기름송개도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었고요 물고기들을 다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와 이거 봐요 와 엄청 많죠 와 오늘 참 많이 잡았고 물고기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서 한번 볼까요 와 엄청 많이 잡았어요 진짜 와 와 대박 많이 잡았습니다 여기도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 아니겠습니까 야 탱가리가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야 엄청 많이 잡았다 토다리도 야 이건 엄청 크다 암코필암이에요 야 얘네는 꼭 살려줘야돼 어 나갔다 나갔다 얘들 나갔어 나갔어 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툰가리도 야 툰가리 참 예쁘네 오 툰가리 어 툰가리 자 여기다 한번에 풀어줄까요 와 오 이거 봐 이렇게 커 야 야 야 조금만 더 야 자 조심히 가요 아 하하하하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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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주 신났어요 신났어 신났어 탱가리도 내려간다 내려간다 하하하하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얘들 여기까지 이리티비 였구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